오늘 거제도에 왔습니다 저쪽에 거제도 앞쪽은 뻘물이 너무 심해가지고 안쪽으로 좀 들어왔어요 아까 거기보다 이 더운 날씨에도 한 명 있다 뭐 잡은 거 아냐 지금? 뭐 잡는 거 아냐 어 뭐야? 병이요? 에이 근데 너무 쪼맹이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한 사람밖에 없는데 오자마자 병에 잡는 걸 목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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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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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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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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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가 크진 않은데 그래 별로 안 커 보이더라 서태하에 박아서 힌트 잘 잡네 왜 숭어야? 서태하에 또 숨어가 왔네 준비 안탈네 서태하 그러니까 서태하 어휴 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